자,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이 좌우익이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좌파하고 누가 우파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인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실리콘 베리의 아주 유명 인사들입니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중에서 누가 여러분들 좌파하고 우파하겠습니까? 단박에 저는 알아봤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에 이번에도 실리콘 베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로라 특파원이 상당히 의미 있는 기사를 보냈네요. 오로라의 베이 워치 샘프란스코 베이를 베이라고 할 겁니다. 정치 싸움에 깨진 페이팔 마피아의 우정. 아주 오로라 특파원이 글을 참 잘 쓰시네요. 문제 있는 글을. 이 두 사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냥 기사 읽기 전에 이 사진만 보고 이 양반은 미국의 공화당을 아마 지지하는 사람일 거고 이 양반은 뭐 거두절미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인 것 같다. 저는 단박에 그냥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정치적 신념에 따라 가지고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거든요. 뇌구조도 다를 겁니다. 뇌구조도. 뇌구조도 이렇게 다른 거죠. 찐 애국장님이 자꾸 그 말씀하여 단액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하잖아요. 부정선거를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거죠. 찐 애국장님이 말씀하여 단액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당이만 생각하니까. 내 이야기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그냥 팩타를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해서 안 되잖아요. 그럼 하잖아요. 판행해서 안 되죠. 그럼 하죠. 세상이 이렇게 마땅히 돌아가야 되는 문제만 생각하고 실제로 돌아가는 것을 눈을 감으게 되면 그냥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한쪽에 속간 사람이 아니고 그냥 팩타를 이야기하는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탄핵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수천 가지지만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이런 부정으로 처지르지 않아야 되지만 선거가 부정으로 처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면 고생길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면 그냥 이 양반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정도만 보시고 제발 논평하는 사람 보고 당신 이쪽 편이요 저쪽 편이요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오늘 굉장히 좀 재미나고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 두 분 가운데 여러분들 얼굴이 이 양반은 미국의 공화당을 지지할 겁니다. 오로라의 기자분 보고 페이파를 공동 창업에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인데 아주 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해가 두 사람이 갈라 선 거죠. 딱 얼굴만 보고 이러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굴만.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딱 얼굴만 보면 대충 사람을 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찐 우파라 신부는 내 얼굴만 보라고 내 얼굴만 보면 내가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저히 내 말투만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냥. 두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치적 여러분들 지향점이나 이념에 따라 가지고 뇌구조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얼굴 표정도 다 바뀝니다. 두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여러분 알아온 사람인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기사 읽기 전에도 나는 단박에 이 양반은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구나. 이 양반은 뭐고 죽었다 깨어나더라면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구나. 그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기사를 읽기 시작한 겁니다. 두 사람이 이제 완전히 갈라슨 겁니다. 미국 북서부 아이다호주의 아름다운 여름 휴강지 썬벨리에 매년 열리는 썬벨리 컨퍼런스에서 두 사람이 완전히 싸우게 됩니다. 한 사람은 도널 트럼프를 지지하고 한 사람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두 사람은 1986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철학 수업에서 처음 만나 40년 가까이 우정을 이어온 사이인데 트럼프 지지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고 이분은 호프만 이분은 티일이라는 분입니다. 이렇게 몇 십 년을 여러분들 알아오더라도 갈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정치적 이념이라는 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트럼프 지지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기 전까지 두 사람은 사업 투장 인생을 비롯한 모든 주제에 대해 끝없이 대화하는 절친한 사이로 유명했다. 정치적 여러분들 지향점이나 이념의 차이란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을 갈라놓게 되는 거죠. 그냥 단박에 봐도 여러분들 그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왼쪽 사람은 틀이란 사람은 공화당 지지자고 우적이 여러분들 호프만이란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구나.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 구조 자체가 다른 거니까.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지난 10일 행사 중 무대에 오른 호프만은 틸과 관계가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틸이 트럼프를 지지하며 도덕적 문제가 생기해 최근 들은 더 이상 거와 얘기를 나누지 않는다. 40년 지기인데도 이렇게 갈라서는 겁니다. 40년 동안 여러분들 서로가 대학 때 만났으니까 얼마나 순수하게 만났겠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틸이 트럼프를 지지하며 틸이 아마 트럼프와 함께 돈을 많이 댄 모양이네 이분이. 정치적 이념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겁난 겁니다. 이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틸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트럼프와 함께 많이 댄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또 싸운 사례가 아마 벤처 캡탈 앤드리스 홀로위처의 창업자들이 트럼프 공개를 지지를 포명한 이후에 또 다른 유명 투자자인 로저 맥라인은 트위터 엑스에서 그들이 큰 거짓말을 하고 있고 반민주적 가치를 갖고 있다. 엑스로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니까 벤 홀로위처 공화당 지지자가 로우즈 진심이야 우리가 25년간 서류를 알아왔는데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바로 트위터로 나를 공격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대한민국의 선거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 완전히 이름을 깔아뭉개는 사람들은 저는 대부분 이제 안 만나거든요. 그 사람이 입으로 무슨 자유가 어떻고 시장경제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저는 갤배를 했으니까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정치적 적대감이 한때 나란히 일하고 서로 개론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우정과 동명을 헛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치적 적대감 정치적 이상 정치적 비전의 격차가 엄청난 차이를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다르게 되면 이래서 여러분들 좌우익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가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니까 두뇌 구조도 달라지게 되고 말투 행동 가치판단 이런 게 다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좌우익에 대한 글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오래전에 여러분들 2007년 2017년이니까 뭐 한 아주 오래는 안 됐네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한참 작가로 활동할 때 얘기 보시게 되면 한국경제신문의 공병호의 파워독설에 이때는 책을 제가 많이 읽고 쓸 때니까 글을 기고를 했네요. 지식인의 지적 우월감과 자만이 세상을 고통에 빠뜨린다. 지금 의로사태가 뭡니까? 의로사태가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지적 우월감과 자만이 의로산업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글을 그때 기고를 했네요. 이 책을 소개한 겁니다. 지식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기서 나오는 이런들 1930년생인 토마스 웨일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됐겠냐. 2016년에 은퇴하기 전까지 스탠퍼드 대학교 후보 연구소에서 평생 연구를 수행한 보석 같은 지식인이다. 그는 평생 사람들이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준 체제를 반듯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고 그의 최신작인 지식인의 역할은 무엇인가는 그의 지적 여정에 총결산을 담은 책이다. 그는 이 책의 목적을 어떤 중요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또 종사하는 분야와 상관없이 그 같은 현상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그 이해를 나누어 갖는 것이다. 이 지식인의 역할과 무엇이란 것을 2017년도에 제가 기고를 했네요. 여러분 핵심은 뭔가 이겁니다. 태생적으로 지식인들에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똑똑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갖고 있는 지식에 맡겨두기보다는 자신들의 특별한 지식에 따라 사회를 개조해야 된다고 믿었고 이것을 실천해 옮겼다. 이 결과 수많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아직도 한반도의 반쪽은 그런 고통의 신음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2017년도에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토마스 소웰이라는 아주 걸출한 지식인의 신간을 소개하며 썽거리거든. 여러분 똑같이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탈원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의로사태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태생적으로 지식인들에게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식인뿐만 아니고 완장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갖고 있는 지식에 맡겨두기보다는 자신들이 이해하는 지식에 따라서 개조해야 된다고 믿었고 이것을 실천해 옮겼다. 개조를 하려고 한 건데 이번에. 의료생태계에 대해서 의사들보다도 의료인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개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개조를 하겠다.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켜서 낙수효과에 따라서 필수의료인력부족문제하고 지방의료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겠다. 그와 같은 생각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세상은 별로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 관한한. 지식인의 지적 우월감이나 자만감은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책을 읽는 내내 우리 사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좌파 우파의 갈등은 결국 세계관의 갈등이다. 좌파의 세계관은 이상적인 비전의 바탕을 두고 우파의 세계관은 비극적 비전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상반된 개념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이라도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어떤 사이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맹쾌하게 가려주는데 부족함이 없다.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완장을 차고 난 다음에 내가 똑똑하다 이야기죠. 내가 잘났다 이야기죠. 그래서 의료계를 완전히 여러분들 까부셔가지고 개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똑같은 논리인 겁니다. 그게 참 지식인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여러분들 근원 본질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완장찬 사람들의 지적 우월감과 자만감 지식인의 지적 우월감과 자만감 이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어렵게 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치의 계절과 함께 얼치기 지식인들의 주장이 난무하는 이 나라를 보면서 이런 책에 단 몇 시간만 투자하더라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텐다라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또 여러분들 금색 엔진을 돌려보니까 오래전에 쓴 2017년에 쓴 내용이 또 나오네요. 좌파의 비전은 탁월한 지식뿐만 아니라 충분한 지식까지 갖춘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대신해 집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비전이다. 좌파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내가 완장차수니까 내가 지식인이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깔아뭉개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의료에서 발생하고 똑같은 일이 탈원전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게 토마스 소웰의 지식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좌파의 비전은 탁월한 지식뿐만 아니라 충분한 지식까지 갖춘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다수를 대신해 집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비전이다.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내가 똑똑하다고 보는 겁니다. oecd 평균이 운운하고 하는 게 다 뭡니까 내가 잘났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다 이렇게 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이 대리자들은 정치 지도나 전문가 판사들은 다른 사람들일 수 있다. 지식인이라는 것이 정치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급진적이거나 온건한 정치적 좌파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비전이고 공산주의자나 파시스트 같은 전체주의자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비전이다. 똑같은 비전인 겁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더 많이 아니까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입 닥치고 현장을 개조해야겠다.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17년도에 유튜브 같은 거 하지 않을 때 작가하고 여러분들 강연자로 살 때 쓴 책이네. 이때는 비교적 영혼이 지금부터 훨씬 더 맑았으니까.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서 이걸 해 주겠다. 저걸 해 주겠다를 약속한 것이 좌파 비전의 특징이다. 아예 대놓고 요란 붙은 무덤까지 나라가 책임을 져주겠다. 어리석한 사람들은 와하며 쏘아 넘어간다. 이런 사회가 펼쳐지겠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100만 개 만들어주겠다. 노인복지를 나라가 책임지겠다. 출산을 하면 육아하고 교육은 나라가 책임이 됐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흔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이런 좌파의 비전 이면에는 내가 혹은 집권에 성공하면 일반 대중들과 더 똑똑한 신념이 놓여 있다. 지식에 대한 해석과 정치가나 행정가가 소유한 지식에 대한 확신이 놓여 있다. 이것을 두고 하얘크는 치명적 자만이라고 용어를 사용했다. 이게 아니구나. 저 친구들이 사기를 쳤구나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바보구나 이런 참담한 고백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가 안정하다. 그런데 좌파진영 반도 측에 쓰이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가운데 가짜가 많으니 누굴 믿겠냐 이야기죠. 대한민국은 선거가 무너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걸 가정하고 세상을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기술은 많이 바뀌고 이러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명료하게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